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한 자기가 착한 줄 아는 바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늦둥이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욕도 하고 아예 대놓고 개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원제 남자친구와 18살 차이나는 시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단 저희 남자친구는 33살이고 제목에 나오는 시누이 여동생은 15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 18살 차이죠 엄청난 늦둥이입니다 그래요 뭐 남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여운 딸같은 느낌일거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자기 동생을 진짜 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애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니까 이제 뭐 아침마다 해주던 뽀뽀를 안해준다고 엄청 서운해 하더라구요 아니 무슨 주책맞은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 뽀뽀야 여하튼 문제는 이 귀여운 아가씨가 저를 반대하는 걸 넘어서 거의 그러니까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저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마치 고순도치처럼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자기는 오빠가 여친을 사귀고 있는 줄 몰랐다고 왜 말을 안했냐고 막 삐지고 뭐 결혼할 거냐고 물어오길래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럴 거면 왜 만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구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이제 결혼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럼 오빠가 집을 나가는 거야 그건 싫어 아니 나는 그냥 오빠가 결혼하는 게 너무 싫어 오빠가 결혼해가지고 집을 나가면 나도 가출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귀엽죠 그래요 알아요 정말 정말 귀여운데 순수하고 그런데요 반대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안서고 너무 곤란한 상태입니다 자기 오빠를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빠랑 어디 놀러라도 나갈라 치면 자기가 지금 오빠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맛있는 거 사주면 오빠가 사줬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 어리고 작은 애가 저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게 너무 귀엽고 또 사랑스럽지만 저는 어쨌든 새언니가 될 사람으로서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어린 시누이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뭐 제 주변 지인들은 애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시거나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그러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증거라는 게 그거 같아요 혹시 오빠가 아니고 아빠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래가지고 다들 난감해 하시고 마땅한 해결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그런 시누이 있으면 니 못 살기다 이러면서 설득을 못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고 꼼꼼아 미안하다 얘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러시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이제 내 시누이고 내 아가씨이고 평생 봐야 할 가족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여하튼 애가 이럴 때마다 우리 그이는 자기 동생 혼내고 달래주고 그렇게 반복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또 사춘기 여자애는 도통 모르겠다며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아우 이 귀엽고 곤란한 시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힘들어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와 저 시누이가 아니라 너를 어쩌면 좋겠나 싶다 진짜 아니 뭐 이런 똥멍청이가 다 있어 그래 너 뭐냐 2번 저러다가 성인 되거나 고딩만 돼도 남친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 오빠한테 관심이 아예 안 생기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요 됐으니 아 반대로 잘못 눌렀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시기를 흑역사라고 하면서 입을 뻥뻥 차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 이런 아저씨가 뭐 좋다고 내가 이 언니한테 그랬던 걸까 이런 날이 분명 오겠죠 2번 레알이에요 분명히 와요 진짜야 조금만 기다려봐 3번 아니 관심이 안 생기면 뭐해 지금 이 순간 봐봐 어른한테 저 따위로 말하고 있는 저 버르장머리 이거 그대로 클 텐데 그거 어쩔 거야 2번 간단합니다 애는 애고 성인인 33살 그 니 남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부터 보세요 고작 이 일 하나 대처 못하면 이 결혼을 왜 하나 싶은데 님 인생 망해요 됐으니 흠 저를 제3자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남인 제가 옆에서 볼 땐 훌쩍 커버린 딸이 사춘기가 와서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이게 남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싶긴 합니다 어렵죠 부모를 이기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동생이라도 딸 같으니까 2번 아니 쓴이가 왜 제3자에요 당사자구만 아휴 좀 더 지나면서 어 저거 안 고쳐지잖아 그럼 그냥 아니 파혼해요 3번 헐 이 쓴이 대가리 완전 꽃받치네 깔깔깔깔깔깔 3번 아직도 이렇게 웃음이 쳐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남자한테 밀쳐도 아주 단단히 미친 것 같은데 흠 쓴이 니네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도 방법을 못 찾을 정도면 이건 그냥 말 다 한 겁니다 다리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나 해맑은 거 보니까 그냥 결혼하세요 아니 제발 꼭 결혼하세요 그런 남자와 집안에 다른 귀한 여자 가가지고 고생하지 않게 니가 꼭 붙들고 결혼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 그래 뭐 제정신 박힌 여자라면 그런 남자와 집안 보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니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혼 못하겠다 근데 너는 꼭 해라 대답글 말을 좀 저렴하게 하네요 저게 뭐 힘든 고비인 건 맞아 맞는데 아직 뭐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교육만 하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중2병이 이렇게 온 것 수도 있는데 남자에 미쳤다는 이단 말을 왜 합니까 님 친구 없죠 2번 아니요 제 친구 중에는 아니 주변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야 남자나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본인을 자기 스스로 낮추거나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 따윈 없습니다 오히려 님이야말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오지게 많은가 봐요 그게 아니면 당신 본인이 그렇게 사는 중인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4번 야 이게 귀엽다니 참 가족들 전체 모두가 환영을 해도 결혼생활에 애로사항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거기다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남친도 못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죠 걔가 언젠가 님한테 선을 넘었을 때 그 누구 하나 제지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정확하네요 5번 아니 중딩이면 새언니한테 잘 보여서 내셔널 사달라고 할 나이지 내 오빠 뺏어가지마 이럴 나이가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지? 6번 동생이 아니라 이거 딸 같은데 그 유전자 검사나 해봐요 7번 뻔해 옛날에 사고 차가지고 낳은 딸내미겠지 뭐 꼬아지 보니까 쓴이 빼고 그 집안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아니 설령 그게 아니라도 애가 10살이나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춘기에 저러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 어려가지고 그냥 봐달라는 어른들은 또 어딨냐고 이게 말이 돼요 뭐가 좋아서 웃고 있어 10번 아니 나이 뭐 한 대여섯살에 저런 행동하는 거면 그건 귀여운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열다섯살에 저지랄하는 거는 절대 정상 아니에요 남친이 혹시 아빠인 건 아닌지 조용히 확인을 해보세요 웃지 말고 11번 11번 지금은 중학생이니 저 정도 대학생 되면 오빠랑 같이 살 거라고 자기 방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늦둥이라도 이렇게 버릇이 없어 말도 안 돼요 12번 아니 제가 중등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요새 중등들 안 저래요 저런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일 겁니다 심히 당황스러운데 웃고 있네 절대 귀여운 짓거리 아니고요 이거는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고서야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혹시 그 딸은 아니죠 만약 딸이라면 그래요 저런 행동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야 내가 하는 말 뭔지 알겠지 13번 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주변인들 부모까지 다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중인데 쓰니만 머리통이 꽃밭이구만 14번 야 자발적으로 15살짜리 상점 모시는 한여가 되겠다는데 여기서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그 15살짜리한테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결혼이라니 참 행복한 결혼 하시겠네 15번 나 글 잘못 본 줄 알았어 이게 귀엽다고 호러 아니요 호러 호러잖아 아니 저게 정말로 귀여워서 계속 그래 크크크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호러 미친 이 사연이 진짜라면 지적 능력이 비슷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꼭 하세요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건데 이게 귀엽고 예쁘다는데 해야지 내 딸 아니면 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딸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